결국 아침부터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 숙제도 다 못했는데 지갑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미처 못한 숙제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3학년 반장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지금 3학년 2반은 몇 명 있지? 두 명 있죠? 두 명은 투표를 통해서 한 명의 반장을 선출할 거야. 긴장된다. 받으면 보여주지 않고 이름을 한번 적고 적으세요. 저 이름을 적어도 돼요? 자기 이름 적어도 되고 다른 사람 이름 적어도 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적는 것도 아주 신중히 적네. 내세요. 선생님이 손에 문명이 들려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강태양! 강태양 한 표! 강태양! 태양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직 수업 전인 레경이와 샘의 교실.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은 오늘도 딱 붙어있습니다. 숙제를 다 못해온 사실은 잊은 채 머리 만지는 일에 열심히인 레경이. 머리를 만져주는 일은 또래 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맛있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일기장 한번 보내볼까요? 자 선생님이 공사할 거야 이제. 숙제를 다 해온 샘이는 자신있게 일기장을 꺼내고 숙제를 거의 못한 레경이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리고는 몇 줄이라도 더 적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강태양이 천천히 다 읽어볼 거야. 응? 선생님 다 읽어봐야지. 일단은 선생님이 천천히 다 읽어봐야지. 레경이 한번 볼까? 레경아 왜 14유로 공책이 왜 이래? 어? 강래경. 몰라요. 일기가 세 줄밖에 없어. 나도 이런 게 있어. 대신 일기는 정말 추억이 되거든. 나중에 너희가 읽어보면. 몇 년 뒤에 읽어도. 예경이. 오늘 체육수업은 전교생이 다 모여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칠 때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치는 거예요? 방망들어? 응. 저 어디에 있어요? 저 어디에 있어요? 문득 외롭다는 일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주치는 눈빛을. 우리 하늘을 보세요. 다음끈. 차단. 모린데. 학교 수업이 끝났지만 태양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아빠가 외출한 태양이는 오늘 선생님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식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아빠가 안 계실 때면 이렇게 선생님들과 끼니를 해결합니다. 학교 생활부터 집안일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 이스라엘이